봐주세요. 자, 기능이. 프라이더는 우리 거다, 화이팅! 아, 네, 좋습니다. 자, 준비 시작! 막, 형아가요. 여자친구를 많이 사귈 거 같아요. 사람등이. 오, 야. 그걸 어떻게 해? 바로, 그걸 바로. 뱀. 오, 이거 뭐야? 자, 오른쪽으로 돌아주시고요. 제가요. 제가 말할 때요. 누나가요. 무다 도와라. 손빛토시키라. 뭐, 무다 도와? 아, 물 가져와라. 물 가져와라. 물 가져와라. 오, 잘합니다. 자. 그렇죠. 네, 네. 친구들이요, 제 말을 잘 들어요. 조용히 하려면 조용해요. 명령. 선생님 다음에 제일 높은 사람. 심판. 아니, 심판. 회장, 회장. 어, 야. 오. 이제 나 회장인데 오늘. 회장이야? 회장이구나. 막 밤에 나타나는데. 귀신. 도깨비. 밤에 나타나서 돈을 몰래 다져봐요. 도둑. 오, 야. 잘하는데요. 오, 예.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탈지. 탈지. 맨더, 맨더. 가방, 백. 가방 가져다. 자. 여자들이 제일. 여자들이 제일. 어떻게 하지? 막 나무를 베는 사람. 나무꾼. 그렇죠? 자, 조금만 빨리 움직이고 친구들이랑 할 수 있어요. 아, 근데. 막. 풍선 누나는요. 저의 들을 바 제일 힘이 세서. 네? 풍선 누나 닮은 사람이 있어요. 닮은 동물. 동물? 동물? 코끼리. 막. 야야야. 막. 막 이렇게 긁어요. 사자. 호랑이. 개. 막 밤에. 밤에요, 눈이 둥그랗을 때도. 고양이. 그렇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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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갑니다. 벗겨먹었어. 막 병진이. 아저씨는요. 또. 땅을 팔자 같이. 막. 막 누드 닮았어요, 동물. 동물. 땅을 파는 동물. 아, 개미알끼. 아. 두더지. 그렇죠. 자, 자, 자.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. 어, 그렇죠. 자, 자, 자. 자, 뭡니까. 아. 아. 이거, 이거 봐보세요. 이거 마지막 문제 맞출 수 있어서 보기만 봐봤습니다. 자, 보세요. 몸으로,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. 올라가 보세요. 한번 보세요. 준비 시작. 조건. 야, 근데 이게 참 웃기죠? 어, 이거라면은 보통은 저 나르샤, 뭐 가인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. 조건. 왜냐하면 정연이 눈빛이 있었어요. 눈빛. 다시 한번 보여줘, 눈빛. 눈빛 보세요, 눈빛이. 그렇죠, 이 눈빛은 저희 권이 형만 나올 수 있는 눈빛입니다. 아, 그리고 대단하죠? 아, 가방 딱 나오는 순간에 여자가 좋아하는 거. 알겠습니다.